이거 저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방을 같이 썼었잖아요 근데 항상 뭔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뭔가 리액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진짜 약간 빠져있어가지고 뭔가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진짜 약간 드라마 볼 때 되게 빠져드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몇 주 전에 제가 방에 있었는데 언니가 거실에 있었어요 혼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울면서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왜요? 그래서 너무 슬퍼 그래서 아 울지마요